이제 키우신 제자니까 시작 보셔야 되잖아요 핸디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렇죠 핸디캡은 잡아줘야 되는데 이 단식이 이 안쪽 라인이죠 안쪽 라인 그럼 저는 안쪽 라인으로 하고 저랑 붙을 상대방은 바깥쪽 라인 복싱 라인 이 복싱 바깥 라인에서 저 뒤까지 전부 다 펜슬까지 다 인 뭐 그 정도는 잡아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첫날인데 정정당당한 승부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실 푸트포트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점 내기 하시죠 7점 7점 내기? 서브는 푸트포트님만 천천히 해주시기 나 오늘 안 배웠으니까 네 오레오 ening 요건 오레오 아아악 올라가 죽음이다! losing다! 죽음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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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i ninguno free 여기 여기다 아 제발 제발 확인 아 야 세게 세게 오게 오게 아 됐다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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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일단 김기섭 프로님과 함께 텐시를 배워봤는데요 재미있긴 하지만 엄청난 재료가 요구하네요 제가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댄스에 이렇게 다르기간에서 여기 어려운 건데 생각보다 귀찮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십니다, 여러분들 로바 로바 네,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올림픽 공유알리스트 조준호입니다 와와 유도클럽 관장 조준현입니다 Ryan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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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하여 편도 음, I'm in love